빨리 와. 어디에요? 나 혼자서 할 수 없다고. 위에요? 위야 빨리. 어디,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? 그래, 빨리. 형. 아, 뭐, 뭐해? 세상은 내 거야. 날 무시했던 모든 런닝맨 멤버들 그 입 다물라. 조, 조용히 해. 가, 가만히 있어. 대신 50분, 모든 멤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악랄한 하루를 보시게 될 겁니다. 전선의 거북이가 잠들어 있는 호화로 이루는 하아 하아 으아 휘 하아 으아 아끼 으아 으아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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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야 너무 춥다. 야 이거 정말? 야 이거 무슨 사부님 만나러 가는 거냐? 지금 3일째 하면서 느끼는데 살이 찔 틈이 없어요.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? 그냥 가면 돼요? 올라가봐요? 뭐야? 예? 뭐야 위에 뭐 있어? 야 이거 뭐야? 야 도가! 예 올라가요. 여기 광수에 이렇게 왜 있어? 올라가? 어? 어? 여기 있네? 검 가져갔구만. 바다. 아닌데 잠깐만. 금을 찾고 광수 이름표를 띈 거야 하하가. 금? 물에 고실 같은 느낌이 나지 않냐? 어? 아 너무. 아 네나. 아 네나. 가자 대리야. 네 형님. 형님. 어. 어. 제가 먼저 가서. 야 같이 가. 아 형님. 야 같이 가.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. 야. 제가 먼저 가서. 여기 보니까 하하가 검을 찾아서 광수를 떼고 갔구먼. 어? 됐구먼. 하하. 하하. 아이씨. 야. 지금 뭐 하는 거야. 이거 영화에 나오는 효과 아니야. 이거 확 날아가면서 여기 쫙쫙 달라붙는 거 화면에. 그걸 왜 그렇게 두려워해. 아이 나 참 얘 정말. 야유에 왔어 야유에? 네가 이러니까 내가 손질 못해. 옷을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입어가지고. 가자. 너의 가방입니다. 널 가까이inator. 너의 가방자.